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어린이로인의 이동희 배우 유산입니다 이번 영화를 촬영하면서 아동학대의 사후 대응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하나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세요 아이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바꿔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야 하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둘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주변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꼭 기억해주세요 올바른 양육문화와 적극적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의 캠페인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